으...... 파이어얼 가냐 오 İ ein 제바 completely 파이어얼 아.. 안돼 미친 개을 봐 하 lav 아이 너무 갔네 아 다른 애들도 제발 똑같은 거 당해라 아 빨리 빨리 들어가야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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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돗 몇등이야? 와 뭐야 5등이야? 이거 점수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수박은 왜 있는거야? 어디야? 파스 오버거 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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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미친 아 저쪽 먼저다 아 잣갔네 아 4위다 어 게임이 좌편향이야 이게 근데 점수 합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게 근데 점수 합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나 혼자 아이 기모띠 어 천천히 와라 얘들아 형 먼저 갈게 어이씨 아 형 수박 안먹어 수박 먹는 사람 아니야 형 그렇지 아무도 못와 압도적인 1위로 간다 그렇지 그렇지 수박이 판가름하는건가? 아 몰라 일단 가봐 봐봐 1등하니까 수박 10개 주잖아 아 이거야 총 수박의 합산인데 1등이 수박 10개야 그냥 어 그니까 1등은 수박 처먹는거보다 1등하는게 나 너 어차피 꼴등할거면 수박 많이 먹는게 낫고 아니다 내가 수박 2개 먹었으니까 1등이 한 수박 8개다 어 아니야 큰 수박 먹어서 그래? 아 몰라 나도 씨 나중에 뭐 해주겠지 합산 보너스 아 아 수박비 아 아 뭐에 밀려난거야 아 망했다 개 망했다 씨 그냥 가 아 결국에 수박 많이 먹는 게임이 맞네 별로 못먹었다 야 33개 먹은 애 있어 파스 오브 골드 파스 오브 골드 에헤 에헤 아 이거 내리면 안되는거구나 아 바보였네 수박에 눈이 멀어서 거기 아니야? 아 거기 맞잖아 아 아 아 개망했어요 누군가 저걸 눌렀어야 됐네 누군가 저걸 눌렀어야 됐네 아 안돼 와 이게 가네 점프 없어 이 게임 5등 5등 아 근데 합산이 왜 안나올까 언제까지 해야돼 이거 이것도 한 19탄까지 있나 18탄까지 어디 수박 먹고 잘가 어 잘가 어 어 수박 먹고 잘가 이쪽 수박은 내꺼야 와아 아 에이 미친 게임아 아 아 개망했다 개망했어 진짜 여기 아니에요 저기야 사이야 아 아 아 나 진짜 개갔네 진짜 오 아 이거 뭐야 야 저 야 뭐야 뭐야 진짜 아 마지막에 확 또 이번판도 골프할 때처럼 마지막에 다 말아먹네 잘하다가 적당히 가 적당히 아 제발 아 어차피 끝났구요 아 씨 8명 다 들어왔구나 헤매지마 헤매지마 아니 앞으로만 가 난 수박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야 앞으로만 간다 난 질주 머신이다 난 질주 머신이야 난 이쪽으로 그냥 질주 아 너무 욕심부렸다 다 죽었을 거야 저기 살기 힘들어 다 죽었어 결국에 다시 먼저 가는 건 나야 다 죽었어 저거 살기 힘들어 여기서 욕심부리지 말고 한 번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왼쪽으로 틀었다 오른쪽으로 틀었다 왼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틀었다 땡! 오케이 0.3초 빨랐어요 팔 또 비빔면 팔 또 비빔면 팔 또 비빔면 스킬 오졌구요 профессор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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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이 되게 좋은가 봐 저렇게 수박 먹게 해놓은 거 보면은 저렇게까지 큰 손해를 보고도 수박을 먹어야 되는 거 보면은 수박이 굉장히 좋은 건데 아 0.1초 0.5초 차 0.05초 차 야 얘는 뭐야 얘 왜 여기 떨어졌어 자살 추천드리고요 자살 추천드리고요 아 예예 세명밖에 통과 못해서 오 와우 오 예예예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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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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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안먹어 집중x3 아 미친골등 아니다 7등이다 이게 뭐야 내가 너무 늦게 출... 어 뭐야 끝이네 총점수 평균 아아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어 이건 좀 합산이 그지같이 나온다 수박은 돈으로 바꿔주는 거야 합산이 안 나와 어 약간 이건 약간 골프에 비해서 약간 어 돈버는 맵이었나봐 타워 유나이트 맞는데 타워 유나이트 자 플래닛 패닉 야 왜 일본어 지원 왜 다 들어가있냐 잠깐만요 이건 맵이 하나네요 어 음 왜 안 만들어져 아 아 맵을 안 골랐구나 8 4 5 4 5 5 9 뭐예요? 싸우는 맵인가요? 오! 오오 개 메시다 메시 웰시콕이다 야 야 오른쪽으로도 좀 가 맞춰야지 한명 더 한명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제 왔군 뭐야? 어? 미사일 쏜다 오우 콜렉트 더 모스트 옵스 유어 스파이스 아 미친 뭐야 아 이거야 이거? 뭔데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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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샷샷샷샷샷샷샷 아 점프도 있네 상대방 걸 뭘 뺏어 오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우리집에다가 우클릭으로 오브를 떨어뜨리는 거야 어 이거 이거 이거를 주워 먹고 이걸 다 처먹고 이거 다 처먹고 야야 내놔 내놔 내꺼야 내꺼야 내가 다시 훔쳐간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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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5브를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네 아 죽으면 5브가 떨어진다 죽으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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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와 마지막에 비겼어요 왜 8대8인데 뭘 캣지야 베스트야 야 상대방을 죽이면 5브가 떨어지고 야 뒤집니다 진짜 야 이거 가운데 가운데 있는 것부터 먼저 먹어 가운데 오브 개 많으니까 가운데 이거 이거부터 빨리 챙기라고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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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미친하나 아 여기서 여기서 빨리 주워 주워와 그렇지 일단 이거부터 핵 확보하면 큰 문제없어 아 개판이구만 아 이제 오브가 쟤네 죽여도 안 나오는데 어디 딴 데서 주워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리젠되나 오브가 오브가 안 떨어지지 그렇지 여기서 뺏어올 수 있다고 어 그러네 야야 상대방 기지에서 뺏어올 야 야 상대방 기지에서 뺏어올 수 있어 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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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뺏어오는거네 야 막어 막아야된다 꺼지세요 지켜 지켜 꺼져 막아 막아 최후의 수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진거야 마지막에 뭐 나오겠지 합산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축축축축축축 축축축축축축축축축 아 제발 제대로 떨구세요 여기 두세에 한 명을 감축한다 아 세 개만 먹어 그냥 바쁘니까 세 개만 먹어 그렇지 일단 하나 어 아 아 아 좀 공격적으로 해야겠구만 공격적으로 해야겠구만 기광 한 명은 더해줘요 기광 한 명은 더해져요 기광 한 명은 더해져요 와 점사 개워진다 오 야 우리가 좀 가야돼 이 뒤치 중요합니다 뒤치 자 기광 한 명은 더해져요 뒤집니다 뒤집니다 진짜 뒤져요 뒤진다고요 아 왜 이렇게 할게 나 쟤네 왜 이렇게 안 돼 안 돼 무조건 주치기가 무조건 공격이 최고야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 게임 세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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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세벼 안 돼 안 돼 더 리졸트 아 캐치 아 더 베스트 아 얘 2선승제네 아 어디 숨겨놔도 되겠네 사실 어디 숨겨놔도 되 어 뭐야 한판 한판 하는건가봐 최종 결과물 안갈켜주나봐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볼께요 얘들아 집중좀 하자 우리팀 얘들 털러오잖아 아 다 뺏어놔도 또 털려있어 수비좀 해라 얘들아 수비좀 아 다 뺏어놔 와 짜킥 아니 왜 이렇게 잘 쏴 얘들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너무 보여 너무 보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한번 방어 때리고 아 가자 가야돼 가야돼 아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으 으 몇 선승제야? 근데 계속 하는건가봐 미친만어 아니 무슨 18개가 있어 아니 미친만 우리 왜 이렇게 못해 4대4 맞냐? 그렇지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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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가져오자 이거 제가 보믄 제가 10도방 도방 블랙합니다 블랙합니다 도방 오 아니야 가야돼 집에 가야돼 집에 갈 타이밍이야 방어 꺼져 안돼 안돼 수비적으로 하다 해야겠다 공격하면 안되겠다 아 끝이네요 예 끝이고 이건 그냥 뭐 아직 얼리억세스라 합산이 안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업데이트 될거에요 얼리억세스 끝나면은 분명히 합산 나올걸로 생각이 들구요 아직은 그냥 한판 한판 한고 합산은 지금 골프밖에 안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바이러스 위루스 어 왓굿 어 야 이거 더스트맵 재밌겠는데 아 병원도 재밌겠는데 일단 약간 카스에 더스트 느낌 나는 이쪽으로 합시다 음 음 웨딩 포 플레이어즈 업데이트 되면 더 많은 합방 게임이 생겨서 재밌겠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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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스네 카스네 근데 왜..뭐가 바이러스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봐야 알겠죠? 어..바이..어..감염이..어 뭐야? 뭐 대놓고.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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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야야 저거야 야야 저거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야! 저거라고 야! 야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야야 쏴 뒤로 쏘만서가 쏘만서 쏘만서가라고 쏘만서 아 나와! 야야 큰일났어 큰일났어 야 총알이 없어 총알이 총알이 야 여자야 총알이 없어 야 가만있어봐 달지 이산 가만있어봐 파스 오브 골드 나 따라다니지 말고 총알 없으니까 니가 총쓰라고 나 총알 없어 권총 써 아 진짜 저깄다 애들 저깄다 야 44초만 버티면 돼 43초 점프가 없어 점프가 야 도망하지 말자 진짜 도망하지마 참 깨끗어 마쿡 어디있어 때린거試어 야 합병차져 그렇지 아 총알 아껴야 되네 어? 달지 임팩트 야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업데이트 되고 막 미니게임 추가 많이 되면 진짜 재밌겠다 아 저거 사람이냐? 아 미친 야 좀비 야 좀비인줄 알았어 야 여기있자 야 유자가 여기있자 유자가 유자가 여기있자 오우야 오케오케 야 유자가 아냐 기다려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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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른쪽 잘보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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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더 아 기다려 총알 아 기다려 기다려 좀더 가까이 좀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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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이제 쏠줘 쏴 어 뭐야 이거 초록색깔 뭐야 우리 셋만 살았나봐 아 오케오케 오케이 야 일로와 야 구석에 버텨 가지마 오케 점수 딴다 점수 딴다 오케 개꿀재네 아 최종 산 시간이 나오네 엠포 엠포 오케 뭐야 뭐야 뭐 뭐 위험한데 으 자리 찾으시다 자리 수록같은데 아 뭐야 어 뭐 아 아 너무 빨리 나오잖아 근처에서 쟤야 돼 근처에서 바로 이젠데 뒤치기당해 모여있어도 안돼 아 걸렸다 아 근데 미니맵에 표시가 되잖아 여기가 여기가 제대로야 내가 총알학교 좀 가까이 오먼스와 안맞아 저기 레드 오른쪽 오른쪽 어이씨 한명 더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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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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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